앞머리를 한번 잘라볼게요 일단 이렇게 빗질을 앞으로 다 해주면 이렇게 긴 머리가 나오잖아요 작은 삼각형을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작은 삼각형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르프를 말았을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 이 눈썹 사이에 있는 이 앞머리도 조금 길게 눈 밑에 정도 되는 길이로 잘라줄게요 여기서 조금 더 큰 삼각형을 한 번 더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아까보다 조금 더 큰 삼각형이 생기게 해주고 이 코에 맞춰서 잘라줄게요 이제 이 머리랑 이 머리를 연결을 이렇게 시켜줄게요 이제 이 머리랑 이 머리를 연결을 이렇게 시켜줄게요 이 사이에 삼각형을 없애줄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게 들여줬어요 그리고 반대쪽도 반대쪽도 지금 여기 머리랑 여기 머리랑 이렇게 네모나게 포머가 생겼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앞머리가 생겨서 이 머리를 드라이를 해주고 올게요 이렇게 드라이를 해주니까 그냥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머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머리들은 이렇게 바로 한 가닥씩 잘라주면 돼요 앞머리 자르는 방법은 이렇게 말하면 그치 엄청 쉽죠? 이렇게 하면 셀프 앞머리 자르는 방법이 끝이에요 끝이 났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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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